오! 다 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거? 오쌌구나! 나 머리 잘랐어 알고 있었지! 저희가 오늘 사는 거는 그린라인 우선을 사볼 거예요. 네. 그린라인? 츄츄! 올라가요. 오, 2층! 아, 여기 천장 뚫렸네. 버스에서 누가 장난칩니까? 지금부터 시작인가? 응. 오늘 누가누가 더 느끼하게 상대방의 톤을 유발하나 한번 해볼까? 응. 좋아. 출발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높네. 너무 더워! 얘 진짜 개냥이다. 가자, 오빠. 우리 사랑의 증표를 사러 당기세요. 우리의 불타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빨간색? 어, 좋아. 이게 제일 낫네. 진짜 많다. 녹슬었네. 사랑이 익을대로 익었네. 우리도 한번 익혀볼까? 여기다 대고 써. 간지러울 것 같은데? 괜찮아. 꾹꾹 누를 건데 괜찮겠어? 내 마음에다가 써줘. 어, 알겠어. 어, 너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몸에 불국 굴국 져서 그래. 좀 평평한 데로 가자. 가만있어. 잘 썼네. 어디 가입을까? 여기? 응. 하나, 둘, 셋. 너 이제 내 거야. 됐어. 아, 신난다! 시집 다 갔다.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다. 그니까. 영화관 같다. 네. 네. 안쪽으로 바로 가시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놀이동산에 오는데. 체험하는 거. 내가 이거 읽을까? 어, 오빠가 그걸 들고. 내가 이걸 들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어머, 캄캄해. 너무 무서워.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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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산타워는 1973년도에 지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정광대이고요. 높이는 아파트로 60층 정도 되고, 120m, 해발까지 하면 189m 정도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 어우, 듬직해. 배경이 괜찮은데. 이거? 나도 이거 줘. 이거야. 잘 나왔네. 뭔가 살아라고 여기 나왔어, 나. 여기가 몇 층? 60층? 설아, 저기 되게 예쁜 여자가 저기 있어. 그거 난가? 아니다, 내가 잘못 봤다. 어, 뭐야? 아까 그 여자 이거. 이 천장이 막혀 있는 게 좀 아쉽네. 막혀 있는 거는 저 맨 앞에 타면 재미있나 봐요. 발도 이렇게 뻗을 수 있어. 아, 기차 귀여워. 아, 나 사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줄이 되게 기네. 오래 기다릴 거 같은데. 인기가 많나 봐, 이게. 이거 타본 적 있어? 아니, 나 한 번도 없지. 나는 근데 어릴 때 이거 타봤는데. 근데 여기서 모자 잃어버린 거지. 아, 이런 거 타면 꼭 한 명씩 모자 잃어버린 사람 있지. 오늘은 뭔가 놀이동산 가는 기분이 있네. 대단히. 초등학교에서 소풍 간 기분. 출발!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하다. 오늘 머리 포기. 오, 진심 날라갈뻔했어. 아, 벗고 있어야겠다. 어떻게 했어? 어디에 오래 했었어, 원래? 길을 찾아봐. 이건 더 이상한 거 같은데. 잠시 후, 이 열차는 등대에 잡채행지. 이거 매스키드 마술이 삼촌이잖아, 이거. 납, 납해. 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왔습니다, 고객님. 아, 2층 버스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그거랑 비슷하다. 홍콩에 있는 시트. 시트죠? 버스랑 비슷하네. 안전벨트가 어딨지? 어, 오빠 이러지 마. 부끄러워. 부산 여행 올 때마다 이거 꼭 한 번 타보고 싶긴 했었어. 나도. 난 부산 살면서도 이걸 타보고 싶었어. 어, 나 멀미 난다. 아, 멀미 너 잘하지? 차, 여기서. 목이 좀 많이 꺾이는 거 같은데. 간다. 여기가 부산항대교? 응. 버스가 높으니까 더 높게 느껴진다. 이 다리에서 우리 얘기한 거 기억나, 차 안에서? 네가 운전하고. 근데 무슨 얘기야? 딱 이렇게 돌면서 얘기했는데. 아, 너는 바다 보는 게 약간 서울 사람이 한강 보는 느낌인 것 같았다.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너를 하나하나 다 격하고 있다.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서 그만 좀 나와줘. 나도 쉴 틈을 좀 줘야 될 거 같아. 남자들이란. 아, 그만 봐. 아, 바다이프다. 피곤해. 네.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너무 궁금해. 마약. 조심해. 도착! 도착! 이잔! 바밤! 이럴 줄 알았다. 노선 개수죠? 자, 부산역 일단. 응. 용두산공원. 7호광장.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흰여울. 아, 흰여울마을. 이랑. 용우만. 선척점? 그 뭐지 선. 그 나오는 길 아니었나? 아, 이거 참. 한 여섯 개쯤 되는 거 같은데. 더 많을 수가 없어. 부산역에서 태종대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섯 개. 하나 빼먹었어. 확실해? 그거. 날 믿어봐봐. 진짜. 한 번만. 오케이. 일곱 개. 땅땅땅. 미션. 성공. 아, 내 말 맞잖아. 미션 성공. 같이 서울 올라갈래? 아, 진짜 남자들이 이렇다니까. 날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났어. 가, 가, 가자고. 아니야, 난리지 마. 나 갈 거니까. 가자. 서울.